세계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보령 머드 축제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장마철 굳은 날씨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진흙 속에 뒹굴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김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몸싸움에 밀려 머드탕에 빠지기 일쑤. 머드 바닥에 넘어지거나 진흙 세례를 받아도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지만 축제장에서는 남녀노소 직접 상관없이 하나가 됩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에 빠지는 순간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아갑니다. 진흙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머드로 막 놀고 범벅하고 미끄럼틀을 타고 너무 재밌네요. 올해는 머드 엑스포 광장을 중심으로 일반존과 패밀리존, 워터파크존을 집중 배치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밤에는 해변에서 불꽃놀이와 댄스 뮤직 파티도 펼쳐집니다. 머드 축제 기간에는 해양 스포츠 제전이, 다음 달 8일에는 3회날 행사에 이어 15일 보령컵 축제 유트 대회도 보령에서 열립니다. 바다와 관련된 모든 스포츠를 총망라해서 체험할 수 있고, 경기를 통해서 우애를 가리는 그런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해변의 낭만과 진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령 모조 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됩니다. MBN 뉴스 김영규입니다. 겸했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진흙 진흙